나 뭐 보겠어. 야, 뭐 보겠어. 야, 뭐 보겠어. 자, 윤태웅 씨부터 갑니다. 묵직한가? 오! 잠깐만, 잠깐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빨간 거 뭐야? 빨간 거 뭐야? 뭐야, 이거? 개 있다, 개. 개 있어? 개. 뭐야, 뭐야, 뭐야. 자, 윤태웅. 일단 들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다 돌이야. 아무것도 없어. 개? 와, 말이 돼. 개가, 이게 뭐야? 고동. 야, 섬게. 섬게는 형이 넣은 거잖아요. 빨간 거는 고등어 미끼 그거 때문에. 야, 진짜 초라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르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형. 무슨 일이야. 이거 아무것도 안 잡혔어. 조다살이야. 야,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야, 제로예요. 야, 나 그냥 이거 타고 다시 돌아갈래. 맨발. 맨손 댔어. 자, 이렇게 되면 최하위로 떨어지는. 이거 빼볼게, 이거. 야, 야. 잠깐, 잠깐, 잠깐. 뭐야, 이거. 와, 대박 씨. 이거 봐. 니 딱 그랬지. 한 마리 있어. 장어 있네. 장어 있네. 와, 바닷장어. 이거 접힌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꼬였어. 여기가 꼬여서. 잠깐만요. 누구야, 이거. 둘 중에 한 명 꺼야. 둘 중에 한 명 꺼야. 지금 지석이 형 꺼 아니면 민호 형 꺼야. 어, 잠깐만. 장어 한 마리. 현재 1위 장어. 지금 누구 건지가 몰라요, 줄이 꼬여서. 이야, 이거면서 사다리처럼. 마지막 통발, 마지막 통발. 여기 뭐 있어야 되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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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큰 거 있어. 엄청 커. 둘. 뭐지? 뭐야? 우럭인가? 엄청 큰 고기고기야. 아니, 저 바위 아니야? 뭐야? 아, 솜태기. 우와. 이야, 3세기 비주얼 저도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친구인데, 얼굴. 우와. 투시엘로 왕이야.